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께서는 정말 수식어가 많으시잖아요. 주식 3대 천황이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반방송인 여의도 승부사의 수익률 대회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 자리를 지켜오고 계시다라고 하고요. 30년 내공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정말 여러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에 공방 통해서도 워낙에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주시고요. 수익률도 꾸준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FOMC가 드디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25BP 인상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흘러갔지만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옐런의 발언 때문에 시장은 또 미끄러졌습니다. 지금 FOMC 이후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출연하고 지금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고 2분기에 또 맞이하고 있잖아요. 잘 아껴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서 0.25%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5%까지 갔는데 주가는 청개구리가 됐죠. 순간 급락했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FOMC 이후의 시장 전망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촉발된 금융 리스크,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금리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어떤 투자하는 리스크는 저는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그렇고 적극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CS, SVB 다 거의 대동소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고 과거에 금융 리스크가 오게 되면 항상 보게 되는 빛과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있다면 또 빛이 서광을 피우십니다. 그게 뭐냐면 대형은행들이 M&A가 돌아가요. 우리 과거에 예를 들어서 IMF 때 우리가 외환은행, 론스타 인속을 했잖아요. 항상 이 자본주의, 이 시장은요. 돌고 도는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은행은 또 M&A 이슈가 있다. 저는 이따 말씀을 드렸지만 M&A를 봐야 돼요. 어떤 질고기 구간에서는 M&A 이슈가 꼭 시장의 화두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이런 것들은 이제 픽아웃 되는 것이 가능성이 점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분기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참 1월 달 외롭게 외쳐됐습니다. 이런 효과를 노리시자. 그리고 낙폭 성장률을 노리시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1분기는 양산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기 차토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1분기 그 기저효과는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 우리가 2020년도 그렇고 팬데믹 때도 그렇고 가장 내렸을 때가 주가 상승이 가장 크거든요. 많이 오는 상태에서는 탄력이 둔화되거나 조정이 일하기가 쉽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 전략은 어떤 게 좋으냐. 1분기 상승폭이 큰 2차 전지라든가 로봇, AI. 어쨌든 제가 이제 밤에 잠깐 방송을 보는데요. 어제는 제가 방송실은 없어서. 여기저기 2차 전지, 로봇이 온통 일색이에요. 그런데 보통 그럴 때가 상생의 크라이막스에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이슈화되고 회자가 많이 될 때는 그때는 경계 모두로 가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보면 뭐냐면 1월 달에, 12월 달에 장이 안 좋으니까 1월 달은 아무도 기회라고 안 했거든. 그래서 안 했거든요. 저는 좀 그때 외로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반취해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일정 부분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러나 종목장세는 계속될 겁니다. 여전히 코스닥, 중소용주, 낙폭성장주 지속관심이 필요한데 단 3월 달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감사 보고서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펀드멘털 확인은 이건 필수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 대기업 투자 대기업이 투자한 그런 섹터라든가 그런 회사들,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고 그게 뭐냐면 결국 MN의 가능성에 있는 회사들 우리가 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빨리빨리 한번 볼까요?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 좀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우선은 금융 리스크가 어느 정도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1분기가 막바지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2분기에 어느 쪽을 보면 좋을지 얘기를 주셨습니다. 2분기에는 역시 1분기에 상승이 많이 컸던 로봇이나 2차전지 AI 쪽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줄여보고 그리고 2분기에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코스닥, 중소형주, 낙폭성장주 순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거기다가 대기업의 투자라든가 M&A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막여는 게 아니고 지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준비한 왜 인플레이션 금리가 정점인지 그걸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미국 CPI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9%까지 증가율을 했다가 꼭 지었죠? 이게 바로 헤덴 숄더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꺾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5%에 지금 미국이 왔어요. 그런데요. 이미 그의 시장금리, 시중금리는 선에서 꺾이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3.5%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년 만기가 이게 굉장히 좀 이제 2년 만기 같은 것도 5%까지 같은 것이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빨간색이 음선이에요. 이게 주한 주봉인데요. 음선인데 음선 이렇게 장대 위에서 음선을 들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이게 크게 돌파하기 어렵거든요. 당연히 이제 시중이라면 꺾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금리를 쫙 올리면서 역금융장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중간 반등이 오는 구간이 바로 그거고 앞으로 이제 역실적 장세가 지금 이제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스탠스는 뭐 했느냐. 제가 1월달 매수하시라 매수하시라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역실적 장세에서는 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역실적, 역금융장세, 역실적 장세가 갈 때 중간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또 한 번 중간 반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분기는 좀 상승 탄력이 준화된다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항상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자료까지 많이 준비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주식순환 사이클을 좀 보면서 2분기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기업에 M&A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쓰나미가 오고 그럴 때는 꼭 부실 기업들이 생겨요. 그걸 또 인수하는 기업들이 생기고요. 항상 금융위기 때 리몬도 없고 다 그래서 인수하고 대신 원위치를 찾거든요. 지금도 그 파종은 크지 않지만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우리 특히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SK라든가 LG 이런 데서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명한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런 것들의 대기업 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주 가파른 상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 볼까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동진 세미캠 반도체에서 SNS 택. 특히 SNS 택 빨간식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인데 EUV 쪽이요. 그 다음에 YIK 이건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KC텍, FST, LUT 베큐 이런 것도 있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제가 AR이든가 로봇, 2차전지 이런 데 또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저는 볼 때 자율주행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가 이미 레인보우 로봇 특수는 590억을 또 투자했죠. 또 이제 삼성 SDS는 엠로 물로 거기에서 33% 지분을 하자면서 이것도 그냥 단순히 배가 올랐죠.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SK 그룹에서는 시간상 생각할게요. 최근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코난 테클리지 여기에 AI죠. 그래서 지분을 한 20% 넘게 해서 코난 테클리지 아시겠죠. 저희가 참 공유할수록 한 759%나 올랐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티라 유텍이다. LG그룹에서는 로봇 스타 이런 것들이 이제 33%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이 가니까 또 삼성 레인보우 로봇 특수 가니까 로봇 스타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의 시장 흐름을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트리저, 나라, M&A 이렇게 있고 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로 약이 된 금융권 M&A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주식 시장에는 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대기업의 M&A 투자 현황을 봤는데 어디서도 못 보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직접 또 만들어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3대 천황을 위해서 굉장히 또 공을 많이 들이신 그런 자료라고 하니까요. 캡처해 두시고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말 1분기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연초부터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눈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걸 오늘 미리 한번 선점해 보려고 합니다. 제2의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는 에이테크 솔루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요. 잠깐 제가 빨리빨리 왜냐하면 그림을 봐야 지난 것들이 그러니까 M&E가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잠깐 반취해 볼까요?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차트를 볼게요. 첫 번째 앵커님의 말씀하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게 되면 그때는 회자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소위 말해서 공을 먼저 쏘아 올렸죠. 그 다음에 간 게 SBB테크입니다. SBB테크는 제가 상장할 때부터 좋아했던 그런 종목이고 감속기 이것이 현대에서 인수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점에서 이게 다 낙폭 성장 중이었거든요. 이렇게 상승이 많이 일어났고 뉴로메카는 최근에서는 하나 라든가 또 일부 포스카이 시티 이런 데서 눈독을 들인다고 그래요. 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좀 따라가겠습니까? 그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코난테클로지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다. SK텔레콤에서 인수하면서 지분 투자하면서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유명하게 보는 것. 지난 것은 지난 거고 앞으로 유명하게 볼 것이 뭐냐면 딱 두 종목을 선정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에서 지분을 투자한 에이테크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자율주행 로봇 테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번 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기업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자율주행 테마인데 여러 가지 제4차 산업에서 갈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못 간 게 바로 이런 자율주행 테마가 못 갔거든요. 이건 결국 패러다임이 있거란 말이에요. 참고라 제가 한번 밸류이션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네임버 로봇틱스 대비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이 현재 평가됐습니다. PR이 네임버 그러니까 멀피플 적용한 게 1109배가 돼요. 그런데 에이테크 솔루션은 26배예요. 시가총액이 에이테크 네임버 로봇틱스가 2조 5천억인데 120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티라 유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SK에서 지분이 13.6%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티라 로봇틱스 그 자유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T300이라는데 실질적으로 북미의 한 46대 계약도 되고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뉴빌리터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아까 네임버 로봇틱스 투자한 것처럼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삼성 투실인가 창통 거기에서요. 30억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 로봇 기업이에요. 이 두 종목을 한번 우리가 눈에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종목 차트를 잠깐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먼저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거 한번 제가 이거 차트를 준비하는데 보셨으면 합니다. 네임버 로봇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겠냐면 여기서 다종바닥을 완산하고 이제 막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언제든지 M&A 이슈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월간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 단기 중이 다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120월선을 찍고 터닝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라 유텍 같은 것도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상승 다음에 플랫폼 5일하고 10일하고 변국인데요.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도지 도지로 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쉽죠.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1월 달도 그랬고 1월 달은 어땠죠? 이미 그냥 낙폭 성장 좀 보시자 AI 로봇 2차전지 그런 것들 콘텐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1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면 좀 일부 수익 점진 일부 수익 실행이 좋겠고 새로운 시세를 낼 종목도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3대 천황분 특집 또 방송에서 만들어주셔서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BB테크, 뉴로메카, 코난테크놀로지까지 앞서 차트를 체크해봤던 종목들은 정말 많이 올라온 감이 있지만 변동폭도 그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더 다른 소통 창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AS를 주실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기 노란 통이 있으면 사실은 이런 종목들 아까 있잖아요. 몇백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다 노란 통, 또는 아침 선물 보따리 다 풀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얼마큼 접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제가 무방도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요. 노란 통을 많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정보한테 말 그대로 제가 주제 넘게 3대 천황으로 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많이 모자라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정보 많이 드릴 거예요. 노란 통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수익 열전 1위 주식 3대 천원과 함께하는 성공 투자라는 무료방송을 또 장중 내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서 얘기 주셨던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신규 종목 에이테크 솔루션과 티라유텍에 대한 가격 전략은 거기서 또 풀어주실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